안녕하세요. 메디포럼 제약이 이스라엘 제약사랑 전략적 제휴 투자 협약을 2020년 4월 8일에 맺었습니다.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메디포럼 제약이 슈퍼 트랜스 메디컬 지분을 25%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분 투자하느냐? 초기 투자금으로 약 25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서 지분 25%를 받으니까 100억짜리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슈퍼 트랜스 메디컬이랑 메디포럼 제약이 공동으로 항생제 신약 연구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은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의 독점 제조권 및 판매권을 메디포럼 제약에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이 2020년에 원가율을 낮추고 매출은 급상승하는 성장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MO, 수탁사업 비즈니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제조권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CSO, 판매대행 영업 방식도 도입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판매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 판매 쪽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메디포럼 제약이 슈퍼 트랜스 메디컬에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2023년에 홍콩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고 둘이 협력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하기 힘든 슈퍼 박테리아의 효능을 보이는 항생제 신약후보 물질 및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뒤 이것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슈퍼 항생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FDA에서 허가를 받은 항생제에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여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슈퍼 박테리아가 뭐냐.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혼동이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내성 정도가 심각하여 치료 실패에 위험이 높은 세균을 바로 슈퍼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슈퍼 박테리아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만약에 몇 가지 치료제가 있다면 진정한 슈퍼 박테리아라기보다는 다약제 내성균주라는 표현이 더 옳은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로 다시 가면 기존의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하기 힘든 다중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라는 말도 쓰고 슈퍼 박테리아라고도 쓰는데 다중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는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경우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슈퍼 박테리아는 진짜로 말 그대로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20년 1월 19일에 WHO에서 심각성을 경고했었는데요. 슈퍼 박테리아를 막을 항생제가 사실상 없다. 왜 이렇게 경고를 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새 항생제 개발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생제를 무력화하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오면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생제 파이프라인 50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슈퍼 박테리아 치료용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고 있는 50개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기존 항생제보다 이점이 거의 없는데도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중에 진행이 가장 앞선 것은 이제 전임상을 거친 수준이라서 상용화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슈퍼 박테리아 치료용도 없고 다른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전임상 수준을 이제 막 거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 임상 1, 2상을 거치고서 시판까지 가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WHO에서는 슈퍼 박테리아가 이 카바페넨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하는 이 유전자 요거를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게 유전자 NDM1을 기억을 하고요. 아까 봤었던 진정한 슈퍼 박테리아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봤던 NDM1 여기 내성 유전자를 가진 장래 세균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내성을 갖기 때문에 진정한 슈퍼 박테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 NDM1을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WHO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균이 NDM1 유전자를 가지면 카바페넨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치료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클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대한 항생제 또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슈퍼 박테리아가 탄생하면 이거는 치료제가 없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시도하느냐 새로운 신약을 치료해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디포럼 제약이랑 이스라엘 제약사랑 함께 하려는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지 않던 이전 시대의 항생제를 재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먹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거나 투여 방법을 개선해서 치료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안 먹히면 그 감염 부위를 좀 제거를 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본다고 하고요. 항생제가 안 먹히는 슈퍼 박테리아 굉장히 겁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슈퍼 박테리아는 매우 극소수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은 마주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메디포럼 제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제약사랑 협력해서 슈퍼 항생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2021년 2월 11일 프리클리니컬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이니까 임상 1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사의 테크놀로지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코마이신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방코마이신은 이미 시판이 돼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약인데요. 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방코마이신은 대부분 그람 양성균에 주로 써지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오류로 방코마이신은 범용성이 좋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방코마이신은 철저히 그람 양성균을 타겟으로 한 항생제다. 내성균의 반응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범위나 범용성을 따지자면 카버페넴이 더 광범위합니다. 범용성이 좋다라는 것이랑 효력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방코마이신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7일에 호주에서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우리가 방금 본 방코마이신 등 이 두 가지에 불과한데 바로 이 방코마이신도 듣지 않는 병원균이 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균지에서 이 두 가지 항생제에다가 모두 내성을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슈퍼박테리아는 방코마이신도 듣지 않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건데 방코마이신을 이스라엘 제약사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강력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를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슈퍼박테리아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슈퍼 항생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리퍼퍼싱, 약물 재창출이고요. 이미 다른 질병의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용도를 바꿔서 새로운 질병 치료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기존에 신약 허가를 받았던 약물을 자사의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재창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까? 바로 침투 기술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트랜스 메디컬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름도 펄미에이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침투 기술이라는 거죠. 특허받은 침투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벤코마이신의 침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슈퍼 항생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WHO에서 항생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경고했듯이 여기서 또 1960년대 이후로 우리가 오직 4개의 항생제 클래스만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슈퍼박테리아는 일반인이 마주치기에는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며 그때를 준비한 회사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